공격을 준비하십시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정크래치 앞에 더 깔아놨어요.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맥크래닝 조심하세요. 위도우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상대팀 메르시를 먼저 잡아야 돼요. 메르시가 힐을 해 줘가지고. 오고 자 디바닝 힐 해드릴게요 솔저 공조심 아이고 육정 뭡еня 리그 리그 한 번 살려 드릴게요 적을 제압할 준비가 되셨어요 정크렛 피해요 정크렛 죽을 때 저거 떨어트리니까 조심하세요 폭탄 파라 조심하세요 쏠져 뒤에 쏠져 뒤에 쏠져 뒤에 쏠저랑 매클이 다 있어요 와 저 세명 죽인 것 같아 4명 죽였어 4명 아 4명 죽였어요 유닛 군함이 던지지 않으시지 兩個 중간에 대해 다투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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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오므로 그녀의 조건이 없어서 제압해 드 серьёз히 엮이 저를 보내고blick 그래 금방입니다 입양이oning 맥크리 위에 있어요 지금. 조심하세요. 저 언덕 위에 맥크리 있어요. 맥크리 내려갔어요. 한조님 따라갈게요. 어우 나이스. 움직여요. 암호를 확보했어. 시작. 하늘에서 정의가 빛밟지나. 말끔히 치료해 볼게요. 티바님 갈게요. 아휴. 한조님. 아휴. 한조님. 아휴. 파라님 파라님. 아. 됐다 됐다. 소스. 조심해 궁. 도움을 살려드릴께요 맥크린은 뒤로 빼세요 죽어요 거기있으면 맥크린은 뒤에 트레이서 아 좀 모여서 같이 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계속 갈 때마다 한 명씩 죽어가지고 정크린이 계속 저 좁은 길에다가 폭탄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 지금 궁극기 차있거든요 한 번은 죽어도 살려드릴 수 있어요 궁극기 궁 조심하세요 정크린 트레이서 조심 저 황혼에 붙으세요 그냥 지금 붙으세요 살려드릴께요 아이고 아이고 좀만 더 밀려도 되는데 수고하셨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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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여긴 도대체 도대체 이케 적은 녀석이 히트 그리고 전개 도대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